안녕하세요 교육 유튜버 연고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무료 봉투모의고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24년 파이널 서울교통공사 봉투모의고사는요 전기일반 기계일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에 관련된 전공에 전공시험에 관련돼서는 아직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그걸 작성하실 수 있다면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무료 봉투모의고사를 전기일반 기계일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반톡방이나 열기저기 카페 블로그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모았는데요 3천 명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정답을 무료로 맞출 수 있거든요 정답을 무료로 맞추고 내가 몇 점인지 입력을 하면 내가 등수가 어느 정도고 내가 상위권이다 이번에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 가지고 더욱더 모이면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을 치시고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용방법하고 점수 입력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기업 전문가 집단이 모였습니다 기계 공기업 분야에서 1타시죠 기계의 진리 서교공 현직자이시기도 하셨어요 이제 서교공 합격자분이 직접 만드신 기계의 진리 기계일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오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교통공사 작년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기일반 모의고사를 거의 완벽하게 이제 시험이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들만 넣어놨어요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엔지니오 전기 전기일반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 밑부분에 그리고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둘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전기 그리고 기계일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직접 종이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일반 문제도 매우 서울교통공사 기출문제 기반으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꼭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일반도 마지막 부분에 QR코드가 있으니까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정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정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점수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신의 점수를 입력하는 공간은 만약에 전기지기라고 하면은 여기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모바일하고 아이패드는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등수하기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네이버 폼으로 연결이 돼요 네이버 폼 안에서 나는 전기일반을 받고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해주시면은 결과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자 수준하고 내가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합격하겠구나 합격 예측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봉투모의고사 만들었으니까요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풀어보시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교육유튜버 연구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유튜버 연구맨이었습니다